여기 기둥 잡아! 기둥! 이제 진짜 끝이에요 잡았죠? 나이스! 아 진짜 쉽지 않네? 아 근데 랜스는 확실히 어렵다 그건 인정할게요 랜스가 다른 무기들보다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건 맞아 다른 무기들에 비해서 조금은 더 노력해야 돼 밀라보리아스부터 잡고 갈게요 차라리 밀라보리아스도 랜스로 잡아보고 싶으니까 나이스! 막아버리! 머리 때려버리!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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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H 뭐야 어디가 터진거지? 어딘가 부딪히인거 같은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어서 나갑시다 어 잠깐만! 아! 이게 아니잖아! 아 여기로 오면 안 되잖아! 아 씨, 잠깐만! 잡았죠? 아, 나 그건 줄 알았어! 아, 얘 발밑으로 가는 그건 줄 알았어! 너무 오랜만이다! 선피해진 줄 알았어요! 와, 순간 렌스는 막나! 하고 생각됐네! 와, 렌스는 저걸 막아? 막아고 할 뻔! 뭐야? 대가리 8개임? 아유! 지려버렸네요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이 녀석 아직 음성병기 발경지가 않았거든요? 말하자마자 와버리기! 입속으로 들어가서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간다! 쭉 붙어! 아아아아악! 맞는 거야! 맞는 거야! 아! 하하하하하하! 하아! 하아! 홀리 쉣! 아, 간다! 아디오스다! 잡았죠? 아, 자꾸 어이없게 죽네? 막기했으면 살았다고? 아니야, 그래도 죽었을 거야. 아닌가? 그대로 딱 있으셈! 그대로 기다리셈! 간다! 위치 너무 좋고! 쯔아악! 무금 틀어주세요, 빨리! 나 머리 완파할 거야! 랜스는 돌진으로 피해! 그 다음에 뭐야? 어차피 센터로 착륙하잖아. 그럼 미리 돌진하고 있어. 으아아아아아아악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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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렇게 돌진으로 엿을 매길 수가 있어. 뿡! 어, 잠깐만. 으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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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납! 이것이 바로 속납! 이래서 속납 들어야 돼. 오케이? 잡았쪼? 이래서 속납 들어야 돼. 이래서 속납 들어야 돼, 오케이? 이거 보여주려고 생명보험 먹은 거였어요, 사실. 이거 막아, 안 막아... 잡았쪼? 제발! 아그룩, 아그룩 버텨라! 아아아아아아! 왜 이렇게 아프냐, 이거? 아, 제발! 아, 제발 살려주세요! 제발! 제발! 죽었어! 우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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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. 긴장감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. 노수레 산만하실! 도전! 렌스로, 밀라브란스, 노수레 씨 3만 원 미션 왔거든요? 정색하고 갈게요. 자본 피지컬로 보여드릴게요. 으아악! 바로 머리에 상처 내주고. 촤악! 빌드업 지리고 있죠, 지금? 이때 돌진으로 딱 붙어. 아잇! 아잇! 야, 꽝 찍어버리기! 택! 해가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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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버려! 해가리! 해가리! 또 막아버려! 해가리! 하하하하하하하하! 열받아? 구석에 몰렸다고 쫄 필요 없습니다. 이거 씨랜스예요. 머리! 끝! 1페이지 그냥 순삭! 질어버렸어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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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것이 바로 지형 지물에 대한 이해도 자 꽝 때려버리기 머리 구둥이 벌려놔 개빨 감아버리기 이런 것도 겉못으로 막아줘야지 막아 끝까지 막아 와 이거 밀리네? 아 이거 밀리네 아 이거 막을 수 있냐? 아 나 모르겠어! 됐어 이제 경력창 써야겠어 안 되겠어 어 위치 좋아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라 뭐였지? 뭐야! 아 이거 에바자 엇가잖아 이거는! X가 아 뭐해 왜 자꾸 여기다가 써 지금이야! 넌 못 지나간다 아 나와! 아 머리 상처내는 게 끝이야 이걸로? 어 동식이 형 왔다 아 뒤졌어 잡았죠?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겠죠 아 왜 그랬지? 아 순간적인 판단이 너무 쓰레기였는데 그냥? 혜인이 그 연기옥 그거 해가지고 타려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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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완전히 8개씩 2만 원? 도전! 안 되겠다 이거 솔직히 8개 왕 있었으면 진작에 멀가리 부셨어 오히려 벽궁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돌 찾는 시간도 조차 아끼는 거야 지렸다 죽지 않기 위한 세팅을 위주로 짰습니다 나 락쿠 가라차 락쿠 가라차 응 으아아악 아 그만! 알았어 아니 izes 지금은... 으아아아아악 아... 아 어이! 어 안 닿는다 x2 이거 안 닿는 거야 이렇게 무섭게 하냐 게임을? 응 안 돼 제발 그것 좀 그만해 제발 그거 너무 가불기야 제발 그만해 그거 좀 그만해! 그만해! 진짜 지금이다 머리! 머리! 한 번 더 맞고!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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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가리 떨어지겠다 미친놈아 어때 좋았고요 여기 안 닿아 안 닿아 아 제발 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찐막 이게 뭔 개소리야 이거 미친놈이잖아 진짜 찐막 어때요 진짜 찐막 나 이미 준비 다 했어 찐막을 바라다니 당신은 양심이 있습니까?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오히려 오케이 그 추적합의 노수레리프 오케이 진짜 찐막입니다 이번에 노수레리프 못 깬다 그냥 감내 좀 패배하 나이스 샷 정확히 머리에다가 한방 나 팔괴관 꼈다 머리 부숴다 너 나 안 봐줄 거야 이러면 이 자식아 빵 뚝배기 해가리 팔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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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때려 꿩 때려버리기 머리 때릴 준비 머리 이때 나는 우속식 발리스타 남아 있다는 거 알아 여기다가 한발 꽁쳐놓은 거 있어 어 마침 이리로 온다고? 그럼 이거 쏴 으아 대가리 완전 팔괴 어찌됐건 대가리 완전 팔괴 성공했어요 아주 좋아요 아 퍼포먼스로 강력한 브레스 맞기? 아 피해버렸다 본능적으로 아 나 근데 오히려 피 1남기기 하고싶은데 해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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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뿡 이거 한번 막으면 계속 막아야돼 뿡 아이 그만 쏴 아 제발 모르겠다 으아 으아 아 진짜 개옥가야 자 노술에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 어디까지 한번 버티나보자고 계속 쏴버리네 이렇게 브레스를 갖다가 안 되겠다 얘 피 1 남겨야겠다 수치사에 형의 처한다 넌 아주 수치스럽게 죽게 될 것이야 이번엔 맞아주마 이거 막아지나? 아 아예 막아지지도 않네 조금 아프다 근데 아 잠깐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빨리 써야돼 아 늦었어 아 괜히 이 퍼포먼스 하다가 까비요 얘가 착륙하기 전에 이 경용창을 꽂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래도 대가리 완전 팔괴 미션 집중하지 않으면 이 녀석한테 한순간에 당해버려 내가 100번을 잘 막아도 한 번을 못 막으면 뒤지는 것이 바로 밀라